끝내 내 뜻을 관철하려는 유혹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성전으로 가셨습니다 종료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난 다음에 성전 정화하셨죠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또 성전에 가셨습니다 성전 지도자들과 충돌이 일어납니다 제가 볼 때 이건 약간 의도적인 충돌인 것 같습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께서 직설적으로 메시지를 증거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명한 메시지, 명확한 메시지를 증거하기 위해서 두리뭉실하지 않냐고 그냥 충돌하는 방법을 통해서 직설적인 메시지를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23절부터 27절까지 내용은 보통 권위논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이런 거죠 권위논쟁, 여기 핵심은 뭐냐? 최종 결정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적용한다 그러면 내가 최종 결정권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위험에 빠지는 것이 뭐냐? 내가 신앙의 최종 결정권자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무조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최종 결정은 하나님이 하신다 이런 얘기죠 성전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랬더니 제사장과 성전 지도자들이 와서 묻죠 무슨 권위로 하느냐? 누가 권위 줬느냐? 그러니까 무슨 자격으로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한마디 얘기해서는 뭐죠? 왜 우리 허락도 없이 하느냐? 왜 우리 허락도 없이 그러죠? 그 권위를 주는 게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기들에게 그러니까 왜 우리 허락도 안 받고 네 멋대로 떠들느냐? 자기가 최종권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럴 때 되게 많아요 모든 판단의 최종 판단을 내가 하려고 해요 내가 옳아야 옳은 거고 하나님이 하신 일도 내가 인정해야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아니면 아니다 실제로 아니지 아십니까? 세상의 중심이 자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사람은 고집불통이거든요 오로지 자기 결정이 최고예요 말로는 딴소리 하죠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새 대제양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님의 사역 스타일은 권투라기보다는 유도에 가깝습니다 권투는 막 인파이터로 들어가서 막 두 개 패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유도는 주로 뭐죠? 상대의 힘을 역이용해가지고 넘어뜨리는 거죠 그래서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이 역질문을 하십니다 나도 질문할 테니까 이거 대답하면 나도 대답해 줄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용이 뭐냐 하면 세례유한의 예를 듭니다 세례유한의 능력이 하늘로부터 왔느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왔느냐 이게 딜레마에 빠지는 거거든요 하늘로부터 왔다 그러면 왜 안 믿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고 사람으로 왔다 그러면 사람들의 민심이 선지자력이기 때문에 돌로 칠 수도 있고 막 반란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매모호하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어떤 결정을 내려요? 치사하기로 결심합니다 비겁하기로 결심해요 모른다 모르는 게 아니죠 모른다고 회피해버리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래요? 나도 모른다 그러지 않냐고 나는 말 안 한다 그래요 말 안 한다 그래서 이거 어찌 보면 되게 기발한 것 같이 보이지만 기발함이 아니라 여기에서 그들의 속마음을 드러내는 거죠 한번 내용 읽어봅시다 24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누눈하되 이르되 만약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째 그를 믿지 아니하느냐 할 것이오 만약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이건 예수님의 기발함 이런 거라기보다는 질문 피하기 이런 거 아닙니다 이걸 통해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들은 진실인지 아닌지는 관심이 없어요 우리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있죠 예수 믿는데도 그래요 뭐가 진실인지 아닌지 진리인지 아닌지 별 관계가 없고 오로지 관심은 뭐냐 하면 자기 생각 자기 생각에 맞느냐 안 맞느냐 유불리 유리하냐 불리하냐 내게 이익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사람들을 보면 이게 믿는 사람이지 이게 답답하다고요 그런데 어떤 선입견과 편견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보면 항상 그래요 진실인지 아닌지는 관심이 없고 유불리 따지고 이익 따지고 그런다는 거죠 정직하게 받아들이는 영접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볼 것도 없죠 태도를 보면 알아요 저거 망할 놈이에요 그런 태도는 망할 놈이라고 여러분들은 그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그런 식의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서 멀리 떨어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세례요한이 진짜라 그러면 받아들여야 되죠 영접하는 자가 돼야죠 그리고 세례요한의 사역과 예수님과는 연결되어 있잖아요 세상제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세례요한을 인정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인정하는 거고 여러 가지 사역들을 보면 예수님이 인정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유불리를 따지잖아요 이익을 따지잖아요 거절하죠 그러면 아예 그냥 깔끔하게 노골적으로 거절이나 하지 또 거기다 사람은 또 두려워해요 사람 눈치 보잖아요 사람들이 선지자로 여긴다 그러니까 무서워가지고 또 말도 못해 이런 아주 치사한 인간들이죠 비겁한 인간들 이러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종교 지자들의 허망함 어떤 비겁함 이런 것들을 다 폭로해버리지 않습니까 말 한마디도 제대로 못하는 바보들 그런 거죠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모습들 이게 남 얘기가 아니죠 무슨 얘깁니까 어떤 사람을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면 정말 힘든 사람이 있어요 되게 겉으로는 겸손해 보일 수도 있고 겉으로는 순종적으로 보일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얘기를 한참 해요 한 시간하고 두 시간하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그러면 진리라고 하면 따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마지막 가보면 결국은 지 뜻대로 해 그때 그거 미치는 거죠 그렇죠 뭐 한참 제기를 했어요 그래서 뭐 다 된 것 같은데 마지막 가면 지 뜻대로 해 뭐 좋게 말하면 고집불통이고 좋은 거 아닌가 하여튼 고집이고 좋게 말하면 신념인가 망할 놈들이에요 망할 놈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진리로부터 멀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라면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되는데 결국은 자기 뜻으로 간다고요 자기 뜻으로 그게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제자들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신앙인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두 가지라고 그랬죠 듣는다 따른다 마지막은 깨닫는다 이거는 뭐 빼놓고 듣는다 따른다 그러니까 예수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리스너 듣는 거예요 그 다음에 팔로워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말하는 자가 아니에요 듣는 바가 있어야 돼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죠 주님의 뜻을 들어야죠 그의 말을 들으라 듣고 그 다음 하는 게 왜 팔로워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듣고 따르는 거 그럼 나중에 깨닫게 되겠죠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의 특징이 뭐예요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듣는 게 없고 따르는 게 없어요 왜 실제로는 자기가 주인이니까 그래서 자기에게 이익 되는 것만 듣고 따라가고 그 다음에 유불리 따져가지고 유리한 것만 하려고 하는 것들 그러니까 이게 무너지게 된다 예수님께서 일부러 충돌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의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주는 경고겠죠 우리도 이렇게 믿는다고 하면서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믿음의 표정들 아니에요 종교 지도자들이니까 가짜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에게 주시는 예를 드는 건데 또 같은 얘기죠 두 번째 두 아들 이야기를 하죠 처음 반응이 아니라 마지막 순종이 중요하다는 거죠 마지막이 자기 뜻 관찰하는 게 아니라 끝내 자기 뜻이 아니라 끝내 주 예수를 따라가는 게 진짜다 그런 얘기죠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비유죠 예수님 첫 번째 아들은 일하러 가라 그랬더니 간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건 뭐죠? 체면을 세우는 거죠 아버지 체면 자기 체면 되게 순종적인 것 같이 보이죠 겉으로 볼 때 굉장히 체면이 세워지는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가라 일하러 가라 가겠습니다 결국은 안 가죠 똑같은 얘기죠 종교 지도자들 같이 결국은 자기 뜻이에요 지 뜻대로 해요 대답은 뭐 예스 하고 아멘 하고 할렐루야 하고 하는데 마지막에 가보면 자기 뜻이에요 자기 뜻 지 고집 고집 불통 자기 뜻으로 한다고 그게 큰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둘째 아들의 특징이 뭐예요? 아버지가 일하러 가라 그랬더니 안 간다 그래요 이런 걸 뭐라고 하죠? 싸가지라고 그러죠 싸가지가 없어요 그리고 겉으로 볼 때 이게 뭐예요? 세리 창녀들 그런 모습이죠 겉으로 볼 때 자타가 공인하는 죄인이에요 우리는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이 겉모습만 보잖아요 첫째 아들은 되게 잘 믿어 보이고 둘째 아들은 되게 못 믿어 보이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 반응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유가 뭔지는 모르지만 돌이켜서 결국은 순종했다는 거죠 그럼 누가 아버지 듣대로 한 거예요? 둘째 아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우리 종교 지도자들의 특징이 뭐냐 특별히 바리새인 같이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양다리 양다리 읽어 양득 이런 거죠 체면도 세우고 실리도 채우고 우리가 말하는 실리가 뭐예요? 자기 뜻 이루려고 하는 거 그래서 이게 헛똑똑이들 약간 머리 도는다고 하는 바보들이 이런 짓들 해요 그래서 포장을 잘해 그래서 자기의 면을 다 세워 체면을 다 세우고 그러면서 뒤집어서 마지막에 자기 뜻을 이루는 걸 실리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들은 그래서 명분도 얻고 실리도 얻고 신앙에 이런 게 있습니까? 명분도 얻고 실리도 얻는 이런 게 있어요? 신앙에?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나아가다 보면 십자가가 있고 좁은 길이 있을 가능성이 크지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10년 믿고 20년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명분도 얻고 실리를 얻는 인생으로 너무 잘 살아가고 있어 그러면 갈아집니다 가짜일 가능성이 아주 커요 예수님이 주여주여하는 자 내가 도무지 모른다고 할 사람일 수도 있다고요 신앙생활은 그런 게 아니에요 명분도 얻고 실리도 얻고 그런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순종은 좁은 길인데 그래서 아예 두 번째 아들이 더 낫다는 거죠 두 번째 아들이 제일 좋은 건 갑니다 그러고 가서 순종하는 게 최고겠지만 둘을 놓고 본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자기 뜻을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보다는 아버지 뜻대로 순종하는 둘째 아들이 더 낫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마지막이 끝내 주의 뜻을 순종하는 거죠 끝내 그러니까 마지막을 보면 안다는 거예요 끝내 지 뜻대로 사는 사람 끝내 고집부리는 사람 이게 다 망할 놈들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 비유를 들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 되고 나중 된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지 않았습니까? 먼저, 먼저 된 자, 나중 된 자 먼저가 누구예요? 마지막이 아버지의 뜻대로 서 있는 사람이 먼저 된 자라는 거예요 나중 된 자는 뭐예요? 말로는 순종합니다 그래놓고 마지막에는 자기 뜻만 남아 있는 사람 그 꼴찌라는 거예요 그 루저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내용 한번 읽어봅시다 28절부터 3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돈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누이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으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루느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누이치어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뭐예요? 최고로 지지리도 복이 없는 놈은 뭐냐 하면 마지막에 가서 고집 부리는 거예요 맨날 지 뜻대로, 지 멋대로 꺾일 줄 모르는 거야, 꺾일 줄을 몰라 근데 그걸 또 신앙으로 포장거려요 꺾이지 않는 게 또 신앙이래요 이게 종기주도자들, 바리새인들 맨날 그러잖아요 신앙이 뭔데? 꺾이는 거야 내 뜻이 꺾이는 건데 그래서 내 뜻이 꺾이는 게 은혜예요 예배 시간이 뭐 하는 건지 알아요? 죽으러 오는 거예요 죽으로 나 다이버 크라이스트,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꺾이는 거, 내 뜻이 꺾이는 게 믿음이에요 내 뜻이 꺾이는 게 그게 은혜고 꺾여야 삽니다 그래서 날마다 꺾이는 경험을 해야 돼요 성경 읽을 때 느끼는 게 뭐예요? 맨날 꺾이거든요 내가 틀렸네, 내가 이거 잘못하고 있네 열심히 했다고 했는데 이게 아니네 왜 자꾸만 이렇게 불화가 일어나지? 왜 이렇게 갈등이 일어나지? 왜 열매가 없지? 내가 이거 엉털이네? 내가 작은 목자인 줄 알고 사람을 나한테만 모았네? 내가 약물이 개라는 걸 잊어버렸네? 이런 거죠, 자꾸 꺾이는 거죠 그런데 종기주도자들은 그게 없어요 끝까지 자기가 최종 결정권자이기 때문에 자기 뜻이 굳굳하게 서 있는 거예요 약인가 보았어 그가 세우시고 그의 능력으로 해야 되는데 그가 세우는 게 아니라 내가 세우는 게 돼버려요 나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이미 꺾인 사람들 오히려 이렇게 박살난 인생이 더 낫다는 거예요 세리, 창녀 누가 보더라도 자기 뜻이 꺾인 사람이고 욕먹는 사람들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에게 기대할 게 없으니까 아버지의 뜻을 붙들고 가더라 오히려 이게 복이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먼저 되지 않느냐 그래서 헛된 자랑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1차적으로 오히려 이렇게 가진 게 없는 사람들이 꺾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주의 뜻을 따라갈 가능성이 크다 겸손하게 주의 뜻만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정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 보여주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포도원 주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신앙이 힘이 주어지면 노골적으로 지속마음이 드러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우리는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하니까 이렇게 가면 쓰는 거 잘하는데 언제 가면이 벗겨지느냐 하면 하나님이 잘 안 보일 때 하나님이 저렇게 강하게 역사하지 않는 것 같이 보일 때 여기 같으면 주인이 먼 곳으로 갔을 때 주인이 안 보이잖아요 그리고 내 힘이 강력해졌을 때 돈이 많아지거나 힘이 많아지거나 이렇게 되면 노골적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돈을 주거나 힘을 주는 것이 축복이라고만 생각하지 말고요 내 속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게 만드는 시험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에게 힘 한번 줘보라고 그가 누군지 안다고 돈 한번 줘보라고 그가 누군지 안다고 이건 유혹도 아니고 그가 누군지를 증명하는 리트머스 시험지예요 그가 누군지는 힘 줘보면 알아요 완장 한번 채워보면 알아 낮을 때는 힘이 없으니까 눌려있지요 그러다가 힘을 줘 놓으면 완장 차 놓으면 펄펄 뛰면서 저런 자였구나 이런 걸 깨닫게 돼요 오늘 그 얘기예요 주인이 맡기고 먼 곳으로 갔어요 그렇게 주인이 안 보이죠 거기다가 집단에는 힘이 있다고 생각을 해 내가 모든 것을 다 결정할 수 있다 심지어 생사 열탁권이 있다 이러니까 주인이 새 받으려고 종 보냈더니 때려 죽이고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쳐 죽이고 나중에 아들 보내서 존대하리라 그랬더니 아들까지 죽여버렸다 그러잖아요 상속자니까 저거 뺏어버리자 이런 돈을 놔두겠냐는 거예요 진멸시켜버리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노골적으로 만들 때가 뭐냐 하면 힘 줄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힘 없을 때도 숨어서 나오는 것들을 경계하라 마지막에 힘 주어졌을 때 노골적인 것들을 보면서 판명되리라 그런 얘기죠 37절에서 4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다 그럼 여러분들 진짜 조심해야 될 것들이 뭐냐 하면 내게 힘이 있고 하나님의 간섭이나 이런 게 잘 보이지 않을 때 그러니까 내게 자율권이 막 주어지고 내게 힘이 주어졌을 때 그때 끝까지 자기 주장만 하는 거예요 자기 주장만 기고만장해가지고 천상천하 유아 독전 이러고 있는 거 그럼 망한다는 거죠 망한다는 거 그럼 바보짓 하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통제받지 않을 때가 그 사람의 능력이 속에 있는 것들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힘이 주어지면 이런 사람들 주로 뭐 하는지 알아요 여기 보세요 이게 종기들자들 음모 꾸미고 자기들 관찰하려고 함정 파고 별아벨 짓 다 해요 그래서 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속으로 그러죠 그렇게 말하면 안 되나요? 나만 그러나? 놀고 있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 놀고 있네 저놈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기고만장해서 놀고 있네 저거 어떻게 죽으려고 저거 그러니까 기고만장해서 지금 음모 꾸미고 자기들 관찰하려고 그러고 그걸 뭐라 그러냐 자기는 지혜라 그럴지 모르지만 성경은 뭐라 악함이라 그래요 악한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힘이 주어지면 못된 짓 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힘 없을 때는 힘이 없으니까 우리 창고 잘 가죠 쓸데없는 힘이 주어지는 게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힘이 주어지면 못된 짓 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완장조가라고 해요 그래서 힘이 주어지는 건 유혹이다 시험이다 잊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전반적인 얘기가 이거예요 힘이 있거나 없거나 결국은 나는 끝내 내 뜻을 관찰하는 사람인가 이거 진짜 위험한 인생입니다 내 인생을 한번 돌이켜보라고요 내가 어떻게 생각한 게 있잖아요 아 나 이거 해야지 그런데 말씀을 들어도 상담을 해도 권면을 해도 시험을 당해도 고난을 당해도 결국은 내가 하고자 하는 건 다 했어 망할 놈이에요 복이 없는 사람이에요 복이 없는 사람 그런데 처음에는 반항을 하던 안 한다 그러던 틱틱거리던 뭐라든 간에 마지막 서 있을 때는 끝내 순종하는 거예요 끝내 결국 항복하고 주의 뜻대로 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베드로 복 있잖아요 끝내 주의 뜻대로 가잖아요 그게 복이라고 복 그런데 끝내 자기들 관찰하는 게 가로뉴다 아닙니까 그런 길 걸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사장들에게 마지막 경고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너희들 끝내 자기 뜻 관찰하니까 이제 이방인들에게 간다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너희들이 끝났다 언제까지나 기회가 주어지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게 누구에게 넘어가느냐 예수님이 표현한 거지만 시편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버린 돌이 모퉁이 돌 된다는 거죠 머릿돌 모퉁이의 머릿돌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목해야 될 것들이 뭐냐 하면 약한 사람들 주목해야 됩니다 우린 그러죠 강한 자들이 뭘 이루고 똑똑한 사람이 뭘 이루고 돈인 사람이 뭘 이루고 그럴 것 같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버린 돌들 이 버린 카드가 주로 누굴 거예요 여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우리 집이 요즘에 힘들다고 이유가 뭐냐 하면 엄마가 갱년기래요 엄마가 갱년기래서 막 마음이 들쑥날쑥하고 아들은 또 사춘기래요 그래서 그 남편이 와가지고 진짜 힘들어하더라고 우리 집은 전쟁터라고 갱년기와 사춘기가 부딪히는데 잘 미치겠다고 그래서 그 집사님은 뭡니까 그랬더니 자기는 모르겠대 자기는 중간기래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인생이 그래요 막 난장판이 벌어진다고요 그래서 뭐에 그분이 좌절했냐 하면 내가 이제 늙고 힘이 빠져가지고 쓰임 받을 수 있을까요 옛날 같으면 이렇게 권위가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아내나 아들들에게 조절이 가능했는데 자기 말도 안 듣는데 그래서 내가 그랬죠 버린돌이라고 그런데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버린돌을 하나님이 쓰셔요 우린 보통 늙으면 버린돌이라는 게 모두 내가 그랬잖아요 80세 늙었다고 나 버린돌이라고 그리고 뭐 이렇게 배운 게 많이 없으면 버린돌이라고 생각해요 또 돈이 없으면 버린돌이라고 생각하고 취업도 잘 안 되고 그러면 다 루저라는 말을 쓰잖아요 버린돌이라고 생각한다고 그런데 묘한 건 뭐냐면 기독교 역사를 보세요 하나님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나오잖아요 누굴 써요? 버린돌을 쓴다니까 약하고 부족하고 어리석고 그런 사람을 써가지고 강하고 지혜롭다 그런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들어버린다고 그러니까 버린돌이 예배드리면 날아다니는 돌돼요 뜨인 돌된다고 버린돌이 기도하기 시작하면 무서운 돌돼요 그게 큰 건물을 짓는 옛날에는 지하가 없었잖아요 머릿돌 돼요 코너스톤 내다가 코너스톤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다 10편 118편 22절 이하를 말씀을 인용하면서 1차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코너스톤 내시는데 우리도 버린돌이 아니라는 거죠 누가 버린돌같이 보이지만 코너스톤 될 수 있습니까? 머릿돌 될 수 있습니까? 하나예요 끝내 주의 뜻을 붙드는 자 그러나 힘있고 강하다 그러는 사람들이 끝내 자기 뜻 관찰하면 모퉁이들 같이 보이지만 그놈은 버린돌이에요 산산조각이 나서 나중에 버림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AD 70년에 디도가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 다 박살내버렸잖아요 이들 자기들이 대단하다 그랬던 것들이 다 버린돌 돼버렸고 제자들 보세요 버린돌이라 그랬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기둥같이 쓰임받는 종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끝내 주님의 뜻을 붙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모퉁이의 머릿돌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런 승리를 맛보는 믿음의 종이 되길 바랍니다 그럼 한번 읽어봅시다 42절부터 46절까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오 우리 눈에 기일하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맨의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흐트리라 하시니 대제상과 바리세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그들은 아무리 진리를 보고 말씀을 들어도 끝내 자기 고집 못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망할 놈들이잖아요 이렇게 듣고도 예수님 지금 보세요 내가 네 가지로 설명했잖아요 그 사건 자체 두 아들 비유 포도 농부 비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직설적으로 버린 돌이 모투리 돌 된다 이래도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귀 막고 있는 거예요 귀 막고 있는 일 그러니까 이 정도면 얼마나 고집불통인지 알겠죠 그래서 고집불이면 끝납니다 끝내 마지막에 내 뜻이 서는 게 아니라 마지막에 주님의 뜻이 서는 우리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추구합니다 그러면 살게 될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것입니다 자리에 세련하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전해하겠습니다 자세히 여러분